두장변화 교살벌집 네 승천 올라가면 똥갬들 20승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말 많았는데 아 왜냐면 똥갬미니까 근데 20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망게임이긴 했음 그때 어땠냐면은 파충류 주술사 일반 몹이었고 또 역겨운 거 또 뭐 있었지? 진짜 개역겨운 거 있었는데 파괴광선 쓰고 안 쉬는 거 청동자동인형이 파괴광선 쓰고 안 쉬는 거랑 prueba 칵마regierung 파괴광선 파괴광선 신사GER 인사해 이제 간다 걔도 연사했던 것 같은데 유령의 형성 영원한 고통 이제 간다 어떻게 바뀌었더라 전에 더 역겨워서 높은건데 한턴 빨리 발사였나 한턴 많이 룹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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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연고대기 두장이었구나 왜 깜빡했지 병번개 병번탄풀이면 총에 지불만한데 중과로는 20승천 처음 나왔을 때 디펙트로 개고생을 하다가 안녕세상 덱을 심장화접색을 만들었다 역시 안녕세상 까까 아 사일 너무 쓰레기 같아요 아이씨 개똥캐 개똥캐 아이씨 개같은캐 개똥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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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갑자기 정밀 두 장? 사일이 약한 게 아니다. 간도를 안 들어서 죽는 거다. 완전히 미쳤군. 싸넘약 사상필 편화는 잘 됐나. 아트 서순 싫어. 아씨, 내 똥개야. 호호 아짐석 비행기 갑이. 아트 서순 아트 서순 아트 서순 아트 서순 sob 아싸 이렇게 쓰레기인거같아 진짜 싸일게 노답임 그냥 너 쓰레기야 안녕하세요 딤있어 아잇 넥 업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자다 영원히 점들각인데. 4일 살려. 둘 다 역겹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깍깍 털. 포션 안 써도 잡겠지. 그 판단 때문에. 폭주. 룬피. 룬피 괸전 못 참지. 룬피 괸전을 어떻게 참은. 이 노답되게. 정배를 가겠다고. 아씨. 겁나 공평하게 들어가네. 룬피 괸전. 털 25만을. 용자. 룬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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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트에서 워프트에 음... 강화할 거 딱히 없는데 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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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풀기 용 포션 대단하나 대단하나 지적 지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화된 거 두 장이라도 나와야 알만할 텐데. 노답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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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매 꺼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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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예언 가네. 25만전은 얘 미래를 봤다. 아 유령소 아이씨. 거지 같은 게임. 복제 포션 없으면 심장 힘들지 않을까. 자네는 아직도 슬더스릴리나. 위장 크림 불쾌. 이 정도면 예언 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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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 나오면 연타 나오면 이긴다 이걸 이기네 귀집이 그는 신인가 심장 잡는 재주는 있는 사일런트 아 근데 사일런트 너무 구리다 진짜 사넘약 역배 터져서 3.3배는 이기네 이기네